안녕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마음가운데 소원함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그 소원함이 더 커진 것 같아요 그 소원함은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싶다 어차피 인생을 사는 것은 한 번밖에 없는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밖에 없는데 어차피 한 번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고 싶다 그런 소원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사모하십니까?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도 계실 수도 모르겠는데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밖에 살 수밖에 없는 한 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이런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많이 고민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 기하게 쓰임받은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은 앞에 항상 붙는 스테반에게 순교자 스테반이라면 빌립은 전도자 빌립입니다 이 빌립은 누구인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사액을 위해서 7명의 지도자를 뽑았는데 사도들 대신해서 구제사액을 할 7명의 지도자를 뽑았는데 그 7명의 지도자들 가운데 1명입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평신도 전도자 평신도 지도자들 가운데 굉장한 전도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혜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복음의 불모지라고 말하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엄청난 영적 부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빌립을 통해서 그런 거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광략길로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본문 가운데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주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 가운데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바울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그 한 사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열방을 전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프리카에 증거되어진 것을 오늘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황폐한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으로 인해서 부음을 일으키고 아프리카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뜻과 계획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전도자 빌립입니다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의 복음화를 위해서 12명의 사도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셨고 열방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신라와 디모데와 같은 하나님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온 열방을 복음화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해 나간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지체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일산에 있는 국립암센터에 갔는데 신방 간 어머님께서 조금 전에 국무총리 한교환 씨가 왔다가 갔는데 병원이 난리였다는 거예요 며칠 전부터 청소하고 많은 수행원들이 와서 막 보고 굉장히 현란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대통령에게 지목을 받아서 국무총리로 단기간에 쓰임받은 인생도 그렇게 엄청난 권세와 영광이 나타난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쓰임받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물론 세상이 알아주지 못한 인생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다면 이것보다 수지 맞는 인생은 없어요 할렐루야 이것만큼 수지 맞는 인생은 없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사무암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특징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의 특징 공통적인 특징 하나는 성령의 인도와 심에 순종하는 인생입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성령의 인도와 심에 순종하는 인생 자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너는 예를 살렘으로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략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라 하고 말했습니다 오늘 좀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영적이 붕이 일어납니다 붕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의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갑자기 너는 지금 남쪽으로 광략길 사람이 오지 않는 광략길로 가서 남쪽으로 하라는 거예요 명령하는 겁니다 뜬금없는 명령이죠 지금 사마리아의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빌립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빌립이르나 가다가 길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맡은 고위관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의 예배들을 갖다가 빌립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냥 광략길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난 거예요 그는 에티오피아의 재무장관입니다 재무장관 고급 관리입니다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나는데 만나서 무엇을 했느냐 28절부터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구로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저 마차로 가까이 다가가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마차로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듣고 그에게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 빌립과 내시가 만났는데 내시가 마차 안에서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고대 때는 말씀을 읽을 때에 소리 내어서 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으로 소울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를 내어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마차 옆에 들었던 거죠 성령님이 빌립에게 마차 가까이로 다가가라 마차 가까이로 다가가서 내시와 대화를 나누면서 말씀을 이해했느냐 모르겠다 가르쳐달라 이사야 53장 말씀인데 그 53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준 사건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인생을 사용하시는가 능력이 있는 인생 지혜가 있는 인생 탁월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인생은 성령의 인도와 심에 순종하는 인생입니다 빌립은 사실 이 상황에 순종하기 쉬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럼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엄청난 영적 부흥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쪽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빌립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빌립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더 가르쳐줘야 된다 지금 막 교회가 개척된 상황 아니냐 리더십을 세우고 지도자가 세워지면 떠나라 큐티 세미나 해야 되지 않느냐 1대1 양육해야 되지 않느냐 왜 벌써 떠나려고 하느냐 이런 상황에 빌립은 성령의 인도와 심에 따라 광략길로 간 거예요 사실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볼 때에는 좀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은 이 성령의 인도와 심에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정 1장부터 28장까지 나오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성령의 인도와 심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쓰임받는 인생은 여러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사과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정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이성적인 사고와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는 믿음의 사고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인도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하나님께서의 인받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정 16장에 보면 사도바오리 2차 전도여행 가운데 신라와 또 디모데와 사도바오리 2차 전도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들의 계획은 소아시아로 전도여행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의 전도 격려를 막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인도해요 지금이야 교통도 좋고 비행기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스마트폰도 되고 인터넷이 돼서 금방 변경할 수 있지만 2000년 전 그 시대에 전도여행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바오리 1행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즉각적으로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마게도니아로 넘어갑니다 그 마게도니아로 넘어간 사건을 통해서 유럽이 보금화가 돼요 에티오피아 내실을 통해서 아프리카가 보금화가 되듯이 유럽의 사도바오리 순종을 통해서 유럽이 보금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귀한 주제 중에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아 목사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 모르는 건 마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잘 안 된다고 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잘 반응하지 못할까 왜 우린 잘 순종하지 못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반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인간은 원래 태초에 아담와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교제함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너무나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길이 완전히 차단이 되게 돼요 인간은 어떤 식으로 전락하게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상황을 보고 육체의 종욕에 따라 반응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죄의 종으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성적인 사고와 논리적인 사고로만 하는 하나님을 관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믿음의 사고가 필요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반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문제는 너무 오랫동안 죄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반응하고 대화하는 방법을 그 방법이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삶의 방식은 여전히 과거의 죄의 종으로 살아갔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령이 인도해도 성령이 인도하심인지도 모르고 성령이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로마스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스 8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 우리 형제들이여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 육신에 비친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육의 사람 그러나 지금은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반응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사람 영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영의 사람은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30년, 40년 너무나 오랫동안 죄의 종으로 살아왔던 삶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이 힘든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이름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우리가 이것을 경건훈련이라고 말합니다 경건훈련 큐티하는 거, 새벽기도 드리는 거, 성경통독하는 거 이런 것들이 경건훈련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부모님 없이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뜻대로 막 살아가던 고아원에 있던 아이가 부잣집에 입양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가 삶의 방식을 바꿔야 돼요 이제는 부모님과 상의를 해야 돼요 이전에 배고프면 물건을 훔쳐 먹고 돈을 쓰면 친구들을 때려서 돈을 뺏는 삶이 아니라 배가 고프면 어머님과 아버지에게 밥을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돈이 없으면 돈이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삶의 방식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제 육신의 소욕대로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반응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교제하고 반응하는 삶은 훈련받았어요 그가 소년이 되었을 때 성령의 잠을 자고 했을 때 하나님께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인 줄 알고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 찾아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묻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나는 안 불렀다 또 사무엘이 돌아가죠 또 잠을 잡니다 또 사무엘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이 소리는 육성이 아닙니다 마음의 소리예요 그래서 엘리에게 찾아갑니다 세 번을 반복하고 난 다음에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줍니다 또 한 번 너의 이름을 부르는 걸 들으면 하나님께 주의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라고 가르칩니다 사무엘은 소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빌립처럼 위대한 전도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반응하는 삶이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성령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분별이 안 돼요 그러나 이것을 큐티를 통해서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가다 보면 성령의 음성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직까지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묻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너무 간단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 물어보면 돼요 할렐루야! 너무 간단하나요? 성령님께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모든 일에 있어서 성령님께 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님께 질문하면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매사의 모든 것에 있어서 물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성령의 인도하심을 훈련받는 영역의 기도입니다 저는 여러분 새벽 기도를 17년 동안 했습니다 할렐루야! 제 자랑이 아니고 자기의 의가 드러날까 봐 조심스럽긴 한데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24살 때부터 새벽 예배를 가서 지금까지 거의 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새벽 예배를 들을 뒤에 보통 기도를 한 시간 정도를 하는데 패턴이 있어요 한 시간 기도 분량 30분 기도 분량, 10분 기도 분량이 있습니다 한 시간 기도할 때 내 삶의 문제부터 해서 우리 일가 친척 기도 제목 다 돌립니다 아는 사람, 그리고 아는 목사님, 성교사님 다 하고 나면 한 시간쯤 기도하나면 이제 다 끝날 때 좀 됐어요 근데 약간 미안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것이 저의 기도의 패턴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면서 제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이 변화가 일어났던 부분이 기도예요 요즘 어떻게 기도하는가? 항상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무슨 기도할까요? 기도하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납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인물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았던 기도를 막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너무 간단합니다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첫 번째 무게, 계획을 세우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두 번째 물어보면 돼요 계획이 많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나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물을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사역자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병원에 신방을 가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기도할 때 말씀이 팍 떠오릅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설교를 할 때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면 전하는 날은 편한데 항상 성령님이 다른 메시지를 줍니다 그걸 전해야 돼요 그걸 안 전하고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면 이 메시지 입에서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라든 누구를 만날 때라든지 사업을 할 때라든지 연애를 할 때 공부를 할 때 매사의 성령님께 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인생이 하늘과 땅의 격차가 납니다 성령의 대표적인 인물이 나와요 다윗과 사울입니다 이 두 사람은 처음부터 두 사람은 왕으로 기른붕을 받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놀라운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인생의 결론은 달라요 사울은 비참한 인생으로 여러분 끝에 자결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의 아주 빛과 같은 존재로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고 흥루하죠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 인도하심을 묻느냐 묻지 않는 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울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그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무당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죽이시고 이세아들 다윗에게 그 나라를 넘겨주셨습니다 그럼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사울의 인생의 특징이 묻지 않아요 묻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면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를 보십시오 사울의 인생을 쭉 한번 찾아보세요 사울은 하나님께 거의 안 물어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결정합니다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특징은 궁금이 다윗의 별명은 궁금이라고 짓고 싶습니다 매일 묻습니다 역대상 14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항상 묻습니다 주님은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할까요? 말까요? 늘 물어요 다윗은 다윗은 노년에 인구조사를 하거나 이럴 때 묻지 않는 죄를 범하긴 하지만 항상 묻습니다 이게 다윗 인생의 특징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그런 인생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기 때문입니다 뜻을 묻고 주님의 뜻이 드러나면 순종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설계하실 때 날마다 주님께 묻고 설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항상 물어야 돼요 주님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주님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날까요? 무슨 말을 할까요? 어떤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재정을 주면 이 재정을 어떻게 할까요? 상품권을 주면 이 상품권을 어떻게 할까요? 항상 묻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놀랍게 쓰임받게 될 거예요 빌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 쓰임받은 인생 특징은 복음으로 준비된 인생입니다 우리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마차로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의 글을 듣고 그에게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라고 대답하면서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와 자기 곁에 앉으라고 부탁했습니다 빌립과 내시가 마주쳤을 때 이 내시가 마차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 말씀 53장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때 빌립이 그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내시는 모르겠다고 말하고 빌립을 자기의 마차에 태웁니다 그리고 빌립이 그 말씀을 설명해 줘요 그 고난받는 메시야가 누구냐? 이수 그리스도다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이 말을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예언자 자신을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그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9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가 누구인가? 예수님이시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 받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복음으로 준비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사실 이 땅 가운데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번에 12월 12일 날 영등포 쪽박촌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광야경 임명희 목사님 만나서 대화를 나눴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연말 연시가 되면 교회만 아니라 불교, 신천지, 대기업들이 영등포 쪽박촌에 와서 TV를 나눠주고 쌀을 나눠주고 엄청난 물량 공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 찍어가고 이것을 교회 안에서 홍보하는 것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없는 구제는 인생을 망가뜨린다 영등포 쪽박촌에 연말 맺으면 사람들 심리가 거짓은성이 살아나가지고 안주면 도와준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복음이 들어가고 그와 함께 구제가 들어가야만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이 말씀을 저에게 하시면서 저희 공동체에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구제를 하고 사람을 도와주고 또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수고를 하는 그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스테반을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바오를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으로 준비가 돼야 돼요 예수님으로 준비가 되어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부담스러워해요 교회에서 바이블 아카데미라든지 프로그램을 개설하면 제일 인기 없는 감옥 전도폭발 XE, 사형리 이런 거 온누리 오븐 전도 거의 신청 안 해요 인기 있는 과목 성경탐구 41 이런 거 400명씩 올려드는데 전도폭발 30명 20명, 수료자 10명 전도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들만 하는 거고 나는 교회에 데리고 오면 되지 여러분 아닙니다 그거는 복음으로 준비된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귀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왜 전도를 어려워하는가 여러분들 가운데 전도가 어려우신 분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제가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전도가 힘드냐 왜 복음을 전하는 게 힘드냐 예수님과 친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연말이 되면 연말과 연초이 되면 추천서를 써달라는 부탁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학교에 기독교 학교라든지 대학교에 교수라든지 교사로 추천을 많이 부탁받아요 어떨 때 난감하느냐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추천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거의 교제 본지가 없고 얼굴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추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큰 어려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와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 지식은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어렵습니다 그건 지식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게 끝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예수님을 전혀 관계하지 않는 삶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예수님과 친하지 않습니다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추천할 게 없어요 뭘 말해야 될 말 말이 없어요 할 말이 관계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더라 이거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안 친하니까 전도란 나와 교제하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살아계신 존재를 전하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멀리 계시는 그분을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경험되어지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가 힘든 이유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지 않은 영화를 다른 사람들의 광고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내와 생일 때 이터널 션샤안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보셨나요?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짐 캐리가 나오는 영화인데 진짜 감동입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해야 봐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에 대해 눈이 열리면 다 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저를 따라 보세요 예수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오늘 내시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이반이었는데 2사의 53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눈이 열림으로 그가 에디오피아에 가서 엄청난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혼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만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성경의 눈이 열리게 되고 진리의 눈이 열리게 되고 인생의 문제의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단순히 나는 믿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다 난 구원받았다 여기에서 그치면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이 제가 W에 온 지 만 2년입니다 제가 12월 마지막 주 주일날 설교로 2년 전에 말씀을 전함으로 W에 부임을 하게 됐고 오늘 딱 만 2년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W공동체의 마지막 말씀을 무엇으로 전하게 하실까 굉장히 많이 기도했었는데 오늘 빌립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W공동체에 와서 굉장히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굉장히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24살 때 예수님을 만나서 극적으로 인생이 변했어요 그리고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주의 부르심에 따라 신학교를 가고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솔직히 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할 때 언제 설교할까요? 고난주간, 부활절, 크리스마스 그리고 사복음에서 본문만 주어지면 예수님에 대해서만 얘기했지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W와서 제가 십자가 복음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려 눈이 열리게 해주셨습니다 17년 만에 아니 16년 만에 할렐루야 눈이 열리니까 시편을 봐도 예수님 설교하고 자문을 봐도 예수님 설교하고 창세기를 봐도 예수님 설교하고 예언사를 봐도 예수님 설교하고 찬양을 들어도 예수님 찬양을 듣고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서는 설교가 안 돼요 설교가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W와서 아마 지체들 리더십 귀에 못이 바뀌었을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라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 인생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진리가 열리게 돼요 성경이 열리게 됩니다 피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꿈이 바뀌는 것입니다 열정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문제를 놓고 전전긍긍하고 고민하고 무엇을 먹을까 이룰까 염려하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제가 제 기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생각보다 너무 기특합니다 진짜 상당히 오래된 요즘은 여러분 사도행정 말씀을 설교하면서부터 제 안에 1번 기도 제목에 주님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 1번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특세 책자 1번 기도 제목에 적혀 있어요 옛날에는 좀 안 그랬습니다 부끄럽지만 솔직히 안 그랬어요 주님 큰 교회의 유명한 단임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도 시골에서 욕났다라는 소리 들으려면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욕망으로 가득 차있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제 소원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제 소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소원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바뀌었어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눈이 열리면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냥 바뀌는 게 아니에요 존재가 바뀌기 때문에 사고와 행동과 꿈과 인생의 전체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신앙인으로서 세상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마치 중간에 걸쳐있는 인생이라면 아직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최근에 저의 리더십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자매가 이제 새벽 예배 스텝이고 순장 다락방쟁인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LTC 안 나와도 될 것 같다고 새벽에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월화수목 금톨 그거 전하죠 목요일 나가도 그거 전하죠 맨날 그 예금에 전하니까 이제 안 가도 모든 결론의 깔때기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뭐 예수님 얘기밖에 안 하니까 뭐 더 이상 뭐 안 들어도 된다는 거지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기뻤어요 아 내가 진짜 많이 변했구나 사람은 반드시 그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W공동체 와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이 공동체에서 십자가 복음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얼마나 큰 능력인지 내 안에 모든 육체의 정력과 더러움과 음력이 끓어오를 때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끓어오를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 나란 주님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생명입니다 매일 그렇게 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니까 이러면 내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저는 아내에게도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에게도 매일분 아내에게도 지겹대 지겹대 요즘 그만 얘기하라고 정말 맨날 예수님 얘기하니까 저는 옛날에 하영정국사님 늘 예수님 얘기할 때 저분은 뭐 질리지도 않나 뭘 저렇게 예수님 얘기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사람이 여러분 바뀌어요 그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도 예수님 생각 점심 밥 먹어도 예수님 생각 저녁 밥 먹어도 예수님 생각 밤에 잠자기 지나면 예수님 생각 죄를 짓지 않았나 죄를 짓기가 두려운 거 왜? 그분과의 교제가 끊어지니까 그분과의 친밀함이 방해가 되니까 죄를 짓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삶은 예수님을 전화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힘들지가 않습니다 전화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안전하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 설교를 해도 예수님이 얘기를 해야지 이게 마음이 직성이 풀리는 거지 얘기를 안 하면 마음이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계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인류의 구원자의 인류 인생의 모든 해답이 되시는 구원자 예수를 증거함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고 꿈이 바뀌고 열정이 바뀌고 기도가 바뀌고 사도행진에 나오는 빌립과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힘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W 공동체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증인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공동체가 여의도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이찬양 한번 전시회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한번 같이 예수님의 감사합니다.